아니면은 딸이기겠지 아 그런거 없이 그냥 추천해준다 와아 고맙습니다 이 새끼 뭐하는 새끼 이 새끼 뭐하는 새끼 야 너 뭐하는 새끼냐? 너 뭐하는 새끼야 야! 허접상란 야! 장난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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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접상란하는데 스펠이 의미있어? 뭐? 허접상란하는데 스펠이 의미있냐고? 나도 안써 허접상란하는데 스펠을 왜쓴? 나도 안써 허허 나 쓸건데 나도 쓰...쓸...쓸...쓸... 쓰레기새끼야!!! 어 아 이 새끼 빡치기 이 새끼 빡치기야 나도 스펠 안쓴다 나도 스펠 안쓴다 뒤졌다 캬 뭐? 그거 먹고 떨어져? 씨발... 뒤졌다 진심 뒤졌다 지저...진심 뒤졌다 수 zumindest 야... 아이아아 neural 치아아 꺼져!!! 감히 도발을 해? 좋바부터 이 새끼가 스페인에 하지롱! 자아악! 내가 이거 지면은 야 지지 질 것 아냐 이 새끼야? 지졌다 이 새끼 죽밥댓기 어 야! 어이 어? 어? 어떻게 된거야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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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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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새끼야! 아! 아! 내 새끼야! 아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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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지금 땅치고 울고 있는거 아니야? 얘라면 울고 있을거 같은데? 뭐 이딴 새끼한테 졌지라는 생각하면서 울고 있을거 같은데? 야 너 울고 있냐? 왜 안나와! 야 너 왜 안나와! 야! 너 왜 안나와! 후방새끼야! 너 졌잖아! ES 치킨 이 새끼 처음에 반말하더니 왜 이렇게 비...야! 너 처음에 깡 쩔었잖아! 왜 이제와서 둔댓말이냐? 뒤질래? 숙박새끼가 어디서 형한테 폐기부리지말라 말이야 개끼 부리지말라고 손에 깁스해서 실수했네 타자 타자를 어떻게 쳐 발가락으로 쥐고 있냐? 히힛 솔직히 초반에 이기만 하얗게 돼 히힛 히힛